영화 같다, 영화. 왜? 노을은 뭐야? 노을은 오늘 느낌? 인상 깊은 날이어서 런던이. 살짝 웃고 있는 느낌인데. 진짜 저렇게 잘 그렸는지 몰랐어. 그럴 수도 몰랐구나. 나는 자화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그렸는데 어제 바보샵 가서 한 머리를 했거든? 맞아. 어제 바보샵인데 약간 살짝 좀 댄디한 느낌. 이렇게 머리도 하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아니야. 되게 괜찮은데? 그치? 뭔가 런던 사는 사람 된 거 같지 않아요? 왜요? 저 앞에서 사진 찍은 적 있는데. 유명하군요. 왔다 갔어 또. 우리 좀 니 덕에 형도 좀 힙해진 거 같아. 왼발 오른발 할 때 조금씩 몸이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자꾸 내가 리듬 타라는 거야. 형이 예전에 한번 자기가 페피가 이제 좀 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좀 현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페피다. 이게 페피다. 제가 좀 허리를 낮춰서 굳이 한번 설명드립니다. 페피 벌써 전 회장에게 전화다? 영국의 이런 멋진 거리를 런던 빈티지 샵에서 산 옷을 입고 둘이 걷는데도 이 정도의 스웩이 나와. 아우. 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해드리는 말이다. 아이고 감사해져. 전해 듣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것이 페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이런 설명 드리는 날은 없을 거예요. 아우. 굉장히 경계가 되나 보다. 굉장히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이 패션 대첩 언제예요? 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거의 월드컵 수준이에요 지금. 열기가. 거의 한일전이야 지금. 나도 이리로 가지. 너 뱅크시 그림 실제로 본 적 있냐? 실제로 못 봤어요. 여기 근처에 하나 있대. 여 근처에? 어. 일단 가서 좀 물어볼까? 네? 어. 옷을 입고 가는 장소도 예술품을 보러 가네. 아아. 세상에 나. 저분 뭔가 아트 할 것 같은데. 저..저..저분?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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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반대로 오고 있었네. 아.. 야. 이 골목 그럴싸한데. 여기. 뱅크시. 뱅크시. 헤이 뱅크시. 일단은 그게 벽이. 흰 벽이었거든? 흰 벽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동네에 있는 게 확실해요? 아이 그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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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느낌에. 아.. 여기는 또 저기가 아닌데. 흰색이 아닌데. 아이씨. 아니 근데 지도의 그 맵에는 안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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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루 온종일 걸리겠는데 이거?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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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뱅크시 햄버거. 뱅크시 뼈장국. 우리는 무조건 있지. 그걸 이제..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가지고 당연히 나는 거기 찾아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 우리나라라면 이제 뱅크시 골목이 됐겠죠. 아.. 난리 나지. 아.. 뱅크시의 거리 해가지고. 아.. 뱅리달기. 뱅리달기. 뱅리달기 슬픈데. 뱅크시 티셔츠를 팔고 막. 송해 골목처럼. 그럼. 이중석거리처럼. 그렇지. 칼구역. 오. 아.. 아.. 숱추도. 아.. You go straight from here. And then turn right. And then turn right. And then turn right. 오.. 땡큐. You'r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아.. 골목 하나 나온다.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골목이. 어.. 어.. 살짝 느낌이.. 어.. 사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어디 봐봐. 여기 사람 몰려 있어. 오, 맞는 것 같아. 맞네, 맞네. 오, 그래. 살짝 이런 데까지. 여기는.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아냐?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 이렇게 씻고 있는. 들어오면 어때요? 여기 봐.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찍어주십시오. 응. 어우, 멋있어. 아이, 뭔가 이게 편하게 보는데 멋있구만. 다른 포즈 없어? 다른 포즈 한번 해볼까? 대충 하고 나는데 간지가 나네. 여행할 때는 화만게 창이에요.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포토가 좀 아쉽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건가? 저기 뭐 가림막 해놨다. 저거다, 저거다. 이 스타일 알겠어, 이제. 근데 이거는 내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좀 느낌이 다른데? 그쵸? 걔가 왜 바주카 포를 들고 있어? 근데 뱅시가 원래 약간 전쟁이나 이런. 아, 반대한다고? 그런 거 많이 썼어. 그런 메시지 아직. 택시 한번 좀 파봐야겠다. 사실 작가들의 그 히스토리를 알면은 좀 더 이제 가치가 보이니까. 메시지나. 그럴까? 좀 찾아봐야겠다. 여 근처에 또 되게 괜찮은 데가 있어요. 형이 좋아할 만한데. 거기 한번 택시 타고 가보시지. 런던하면 택시 아니야. 택시! 오. 하나 온다. 여, 저, 저, 저.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땡큐. 땡큐. 몰라. 에버그 데이. 땡큐, 에버그 데이. 어디 간 거예요? 와. 날씨 기가 막히고. 너 이거 알아? 옛날에 한 번 왔었던 것 같아. 왔었어? 네. 진짜로 해, 1855년. 어? 뭐야 여기? 뭔데? 130. 야, 그럼 이건 1, 2차 대전을 다 겪은. 이 뭐야? 노포노포? 화방이다. 대박이다. 오래된 냄새가 털난다. 세상에, 세상에. 우와, 물감 진짜 많아. 바로 167년이나 된 화방을 갔습니다. 둘 다 이제 그림을 그렸고. 디안이 형하고 저하고 이제 전시 때문에 이제 왔기 때문에 거의 약 170년이 되는 전통이 있는 화방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런던 호미화방. 아, 런던 호미화방이야? 이야, 여기 대박이다. 우와, 진짜 크다. 나도 그림 그릴 거예요. 크다. 이알로우. 근데 너무 의미 있다. 화가로 추천 받아서 받는데 제일 오래된 화방을 갔다는 거네. 가보고 싶더라고, 되게. 저도 선물 받은 물감 있는데 정말 1800년대에 있던 화방이야. 아, 이제요? 물감도 선물 받아요? 아, 지금? 화가들이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만 보내세요, 그만. 진짜. 이제 사치만 가면 되네. 그렇지. 사치만 가면 되지. 초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야, 저 이거 염료를 했어. 염룩즙을 팔아. 이게 뭐야? 가루를tering? 내가 모르는 재료들이 너무 많iser rumor. 어 괜히 붓도 되게 멋있다. 애 rage 비싸. 야, 이거 화가 뭐야? 1 Vai했어. 그리고 유럽 화가 들이 가난했나봐? 비싸잖아. 비싸게 팔아 먹어주고. 쓰러워하지? 형 다 사잖아. 다 사야지. 형 예술에 돈 안 아끼잖아. 아이 그럼. 오타구 예술이 안 아끼잖아. 종이도 예쁘다. 우리 사서 어디 가서 그림이 나라 그럴까? 진짜 멋있다. 캠핑에 이어서 또 한 번. 설레기 전화와 지금. 대학교 입술 때도 이러지 않았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두 분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저번에는 연필로 했으니까 물감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리그텍스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크릴? 아크릴 좋다. 그냥 하나 하나 하나. 요구면 뭐 색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와 근데 저런 도구 용어들 다 아는 거 되게 멋있다. 아크릴 그렇게 어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저 아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무스케아한테. 무스케아가 다 알아요. 아 진짜. 사는 건 더 많이 사봐가지고. 역시 뭔가 본업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민호야. 아 디버. 재밌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 구매하는 거.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것들도 좀. 봤어? 좀 더 사랑할까? 뭐야? 뭐야? 누구야? 하이. nice to meet you. 아 허랑 주인이셔? 주인이셔. 와우. 대대로 집안 대대로 집안. 아 그런 거야. 응. 자부심이 느껴진다. 예예예.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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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저기. 사이버. 하이. 하이.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샤이. 네. 아 그냥.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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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셔? 그녀가 저기 뒤에서 뭐를 당겼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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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베리. 땡큐 소 마치. 아 디스. 계산 좀. 하 마치. 아 땡큐 써. 가자. 감사합니다 형. 가자. 여기로 조금 가면 뭐 공원 있다더라고. 거기서. 사생대회를. 그래 사생대회. 대회라고 하지 말자. 저번에도 빡세서. 만날 때마다 그림 그리는 거 좋다. 우와. 뭐야 여기. 와. 와. 진짜 어딜 가든. 어딜 가든 다 그냥 아트네. 어마어마하다. 아니 왜 여기는 나무 디자인도 뭔가 이쁘지? 아니 나무도 간지나게 자라 여기는. 아 근데 공원 멋있다. 공원 이름이 여기가 러셀 스퀘어. 이러면서 맥주 하나 딱 까가지고. 먹으면서 그림 한번. 그만 먹어. 물에 맥주. 제발 그만 먹어. 술 먹으러 간 영국을. 로망도 먹는 거고. 먹고 또 벤치에 누워있어. 누워있어야지. 뭐 먹을까. 영국에서 느낀 것을. 자유주제로. 자유주제로. 자유주제. 좋았어. 아 잔디밭 좋다. 오. 아 진짜 짜장면 시켜보면 맛있겠다. 아 짜장면도 좋지. 결국엔. 야 이러니까 뭐 그림 되게 잘 그린 사람 같네. 아 이걸로. 빠르트를 하면 되겠다. 빠르트를 하면 되겠다. 아 재미있더라. 저런 경험이 쉽지 않지. 영화 같다 영화. 우와. 신세은 좀 많이 보고 있어야겠다. 아. 우와. 멋지다. 이거 이건만 해도 느낌이 있어. 아이고, 이게. 저렇게도 좋구나. 와, 진짜 멋지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좀 멋있죠, 부럽죠? 네, 멋있고 뭔가.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민호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저런 거 하는 게. 그렇지, 민호 회원님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 학생님한테 없잖아요. 그럼, 그럼. 일단 굉장히 새로웠고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이렇게 미술 쪽으로 대화를 이렇게 좀 깊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만남인 것 같아서. 그럼, 쉽지 않죠? 기한이 형과의 관계에 되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되게 특별했어요. 둘이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 오래, 오래 가야지. 좀 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숏 위치에 가서 세계적인 작가님의 작품 보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방에서 산 물감으로. 영국에서 그림을 그렸다?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낭만은 있을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린 이후로 가장 낭만적인 화려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낭만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그냥. 맨날 그리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외롭고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게 돼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런던이라는 참 멋있는 나라에 와서. 축하를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기분 좋은 꿈 꾸는 것 같다. 민호랑 공원에서 그림 그릴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런 꿈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하루 아트 했다. 딸기 여기까지 가자. 아이수스 이거 또 있으니까 계속 만진다. 노을은 뭐야? 노을은 오늘 느낌? 인상 깊은 날이어서 런던이. 살짝 웃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 네 그때 그린 거 다 좀 우울한 기린이었잖아. 잘 그려. 나 진짜 저렇게 잘 그렸는지 몰랐을 수도 몰랐구나. 나는 자화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그렸는데. 어제 바버샵 가서 한 머리를 했거든? 어제 바버샵인데 약간 살짝 좀 댄디한 느낌 이렇게 머리도 하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아니야. 되게 괜찮은데? 그치? 야 이거 우리 가져가서 말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자. 아깝다. 애가 지는구만. 와우. 갑시다.